리카TV 안녕 리카 영웅만화 보고 있구나 리카 너도 영웅이 되겠다고? 첫번째 미션 쓰레기 줍기 성공 두번째 미션 교통지도하기 성공 세번째 미션 나무에 물주기 성공 리카가 영웅놀이에 푹 빠졌나봐요 그럼 그렇지 리카 영웅 되기 힘들지? 릭터 릭터 진짜 영웅을 보여준다고? 대체 어디서? 릭터 진짜 영웅 만나러 출발해볼까요? 빅토와 리카가 낙동강 승전기념관에 왔네요 이곳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고 첨전 용사들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빅토와 리카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충혼탑이에요 이곳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영웅은 우리 가까이에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영웅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집시다 리카TV